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여러분은 준비가 돼서 이곳에 오신 분들입니다. 난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서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평화된 열정과 영적인 성장에 대한 열정이 여러분 눈에 담겨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약 1시간 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약 5년 전에 유엔에 갔을 때 유엔에 있는 인사들로부터 질문을 받았습니다. 세 가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종교와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구의 환경과 조화롭게 살 수가 있습니까? 다들 아주 쉬운 질문이죠. 아주 쉬운 질문이 있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시다. 정말 어려운 질문을 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쉽습니다. 그 질문은 너무 쉽습니다. 그 세 가지는 한 가지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은 하나입니다. 잘 놀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잘 놀으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자기 자신하고 잘 놀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잘 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하고 잘 놀지 못합니다. 자기하고 잘 노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리고 또 종교와 종교의 문제도 종교와 종교가 잘 어울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하고 잘 놀지 못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하고 잘 놀기 위해서는, 그리고 이웃하고 잘 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놀지 못하는 겁니다. 또 종교도 마찬가지죠. 서로 존중하지 않기 때문에 잘 놀 수가 없습니다. 또 지구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죠. 우리에게 생명이 있듯이, 지구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를 존경하듯이, 우리 지구도 존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 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잘 놓을 수 없는 장애가 우리 뇌 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잘못된 정보가, 우리가 잘 놓을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볼 때, 이게 뭐로 봅니까? 네? 물어봐요. 이게 지팡이로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건 또 플롯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플롯을 풀어주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봄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이걸로 하나의 마셜 아트가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영혼의 성장과 평화를 위해서, 피를 풀어주겠습니다. 저의 궁극적인 영혼을 мат speak. 자기 플롯을 놓친다, 그리고 평화에 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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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을 녹아주게 합니다.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나는 잘 부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냥 갖고 놀았죠 그리고 나는 지금 한 연주를 두 번 다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이 곡에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냥 놓은 겁니다 내가 곡을 기억하고 이걸 연주하게 되면 나도 긴장을 할지 모릅니다 내가 잘 할 수 있을까? 그리고 틀리면 어떻게 할까? 또 내가 연주하는 곡을 여러분이 안다면 더 긴장을 하죠 그러나 나는 내가 연주하는 곡을 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모르죠 그래서 나는 자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을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면 틀려도 맞고 맞아도 맞습니다 분별이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옳다 틀리다 하는 것 그것이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고 이것은 이만큼 틀렸고 이것은 이만큼 틀렸고 그래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서로 분별하게 되면 우리는 놀기가 힘듭니다 여기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어요 이 두 개는 내가 항상 존경하는 바바라막스 여사 집에 방문했을 때 그때 옆에 이런 것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선물 받은 겁니다 처음에는 이것만 나한테 그 사람이 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봤습니까 이것을 나는 이름을 줬습니다 내 이름을 여기다 붙였죠 일지 휘슬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면 이 사람 뼈같이 생겼습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도 모릅니다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감사합니다 I have no idea either I have no idea either I have no idea eith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